으 이설 공단이 아무래도 팀이 전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시도 중지 능력은 선수들이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상향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만 갑니다 자 템포를 네트에 맞게 되 남성빈이 멀리서 받아봐 김정은 기회를 낚아챕니다. 득점 자 이번에 남성빈 선수가 남성빈 남성빈의 3구 자 그러자 김정은 선수 끝한 남성빈의 긴 서비스 자 김정원도 서비스 남성빈 백핸드플릭 남성빈 서비스 남성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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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 남성빈의 3구 버스 남성빈의 3구 버스 자 그러나 리시브 포인트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못 남성빈의 골 남성빈 아 네트에 맞은 공 거기에서 회전 변화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범신 남성빈은 백핸드를 맞춰주고 있었어 남성빈의 3구 버스 남성빈의 공격 남성빈의 3구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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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남성빈에 공격했습니다. 자 두번연속 공격법 김정은 서브입니다. 김정은의 3급 주고 있습니다. 건져올린 공 김정은 김정은 생일 Çaan 김정은 부끄러울발 김정은